안녕하세요 택캠입니다 아 추워 벌써 이렇게 추워요 제가 지금 오늘 와 있는 곳은 옥천 팜랜드라는 곳이에요 여기 되게 유튜브에도 핫플레이스로 벌써 소개 몇 번 됐었고 저는 1년 전에 한번 와봤던 곳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멀리까지 왜 왔냐 왜 왔냐면 내일 여기서 수자원 공사랑 협업해서 MBC에서 금강을 알리는 다큐를 찍어요 거기에 제가 출연자로 나와요 섭외가 돼서 그래서 제가 내일 촬영인데 오늘 미리 일찍 온 이유는 먼저 예행 연습을 좀 해보려고요 원래 지금까지 했던 방식 그대로인데 한 가지 안 해본 게 있어요 제가 화목난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뭐 촬영한다고 해가지고 화목난로도 제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예행 연습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하루 일찍 왔어요 일단 첼트반을 먼저 피고 거기다 화목난로 해서 일단 예행 연습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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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도 세팅하고 나서 맛있는 맥주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막창. 막창. 막창이 너무 먹고 싶은데 대구 맛이 잘 안 나요. 그래도 제가 이제 이렇게 반조리 식품으로 해가지고 그나마 그나마 이게 제일 맛있었어. 그래서 이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막창이 너무 맛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반찬되면 이렇게 반찬되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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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마이크 쳤어요. 여기 안에. 우리 이제 진짜 촬영해요. 끝. 끝.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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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